전국의 붐을 일으킨 화제의 만두 특별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다 연매출 수십억 한만두식품 대표 남미경 권사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어망이 되기까지 터닝포인트가 된 만두 사업의 시작 곧이어 닥쳐온 두 가지 시련 이혼과 만두 파동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만난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즐기에 성공할 것 같이 크리스천 사업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그 이야기를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